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것을 무기와 아 아 시세를 좀 봐야되겠구나 그러네 잠깐만 이러고 있어 스터네 와 파스버스 와 와 와 와 아처슈즈 K4 아처슈즈하고 아처슈즈 아처슈즈 아처글록 메이드슈즈 것을 하나를 못 뽑지? 그렇다면은 아유 무기자나 일단은 우리가 본 것은 아초 케이프 아초슈즈 아차 슈즈, 아차 글러브인가요? 그죠? 한 번만 더 확인했지 아차 글러브하고 슈즈였던 것 같아요 사이더케이크 아차 슈즈, 아차 글러브 아차 글러브 아차 슈즈, 아차 글러브 아차 슈즈, 아차 글러브 그리고 슈파이더케이크 됐어 아차 글러브 앱 앱솔렙스, 아차 슈즈 아 1억4700인데 저는 더 저렴한거 1억4000에 올려놓고 1억3500에 올려놓고 앱솔렙스 앱솔렙스 체인 체인이 3억이야 아마 2억 되겠죠 비슷하네 체인이라 어 체인은 좀 애링해서 체인은 킵 도성검도 잘 팔리나 도성검도 잘 팔리나 도성검 도성검 아드 좋다 아 아드 어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데 도성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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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대를 아 아대하고 아대를 샀지요 일단은 그럼 마무리를 좀 하고 그걸 해야되겠다 지금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암불 돌릴 기억이 없어가지고 만든거 같은데 어? 코인이 되게 많네 다른 캐릭터도 되게 많을텐데 5자리 남아가지고 아 250까지 사기에도 너무 빡세네 낙인석이 살만하다가 지금 아 나 계속 리뷰 계속 8대2 너클 하나하고 음 음 도성검 하나 뽑을까? 음 잘 팔리네 잘 팔리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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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지 노클 하나하고 음 음 어 아 이거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030단점에 의미해가지고 너클하고 도성검 브로드세이 아 이거 넣으면 4자리를 올리면은? 3자리가 부족하네 아 무기 더 뽑아? 무기는 뽑을 수 있는게 제가 많긴해요 아 어디갔냐? 아니 나 혼자 오늘 몇개 산거냐 이거 흠흠흠 60 70 78개? 이렇게 해서 3 4 3개만 만든다시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만들고 아니다 아니다 다른 캐릭터로 한번에 더 만들죠 아마 15개 모여있는 캐릭터도 좀 있습니다 Loser CARCLE 바이퍼라면? 있지않니까?? 햄 왜 그 밖에 얹지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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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뽑이야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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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decorations 1개 1개 5 3 5 그래도 2억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사기가 좀 애매하다 그쵸? 나쁘지 않으면서도 너무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아 애매하네 블레이드 하나 뽑아보자 블레이드하고 완도가 팔리나? 완도 안 팔리지 완도는 패스하자 아 이 3화대가 아 이 눈 이 너클이 날 것 같은데 아 이 너클을 가자 아대 갈까? 아대가 더 땡긴다 블레이드를 두 자루 뽑자 뒤볼의 미래를 봤어 느낌이 좋아 여기서 영원불로 돌리고 템을 올리고 마무리 한 달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죠 영원불로 땡기는 거에 던져 어 023 너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음 아대를 하나 던질까 아대를 하나 던지고 아대를 하나 던지고 아대를 하나도 너클을 하나도 노릇 그룹 아대 엑소 렙스 스루 아대 아대 아뇨 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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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베리 아대 오쒸 저는 2억 5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면은 팔릴만 할 것 같고 아 뭐 브로드 세이버에 내가 던지지 않았나? 아예 사라졌구나 2억 2천? 블루 노클 블루 노클 2억 리벤지 가지 이것도 2억 5천 하자 강 나왔어 강 나왔어 그리미 볼 나쁘잖아 나쁘잖아 아 근데 분위기가 2억 3천 회밖에 안 싸우는 분위기니까 2억 3천 회로 가지 공 23일 의미가 있을까? 공 23일 의미가 있을까? 2억 4천으로 가자 오케이 이것으로 추업은 아무것도 안되지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 23일 의미가 있을까? 4억 5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24일 의미가 있을까? 공 25일 의미가 있을까? 5억 4천의式 공군 스텝 Krerad